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대 섹스판동호회 회장 김동호입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여러 내빈 여러분과 우리 해운님들 소중한 시간에 정말 뜻깊은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올해 한 한 해를 접으면서 아쉬움도 많고 또 우리가 기억에 남는 일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지만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태 있던 모든 것을 송년의 아름다운 해운대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적인 휴양지 해운대에서 정말 마천의처럼 평풍을 둘러신던 고층권물이 질배한 가운데 더 아름다운 해운대에 받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갖게 돼서 뜻깊은 성회를 너무나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 동호회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는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고 그 다음에 음악과 함께 또 서로 즐거워하며 또 서로 나누는 그런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아름다운 음료를 가지고 서로를 내부적으로는 서로 상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다음에 삶의 깊이와 또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아주 즐기는 그런 모임이 되었고 또 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소리에 담아서 그 소리로서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어떤 뜻깊은 자리를 갖고자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동호회는 그런 일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살아가면서 뭐 여러가지 흘러가는 시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짜투리 시간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의미는 시간을 갖고자 그걸 다 채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튼튼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정말 그 귀한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오늘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걸 진심으로 우리 회원님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정말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또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동호가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아침 인사를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원장님이 이제 전용도 원장님이 이제 모든 일을 우리 회원들에 간에 세심한 배려와 항상 끊없는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는 두 건물님이 정말 물씬 양면으로 항상 지원과 봉사와 살아남기지 않고 그 힘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정말 유쾌한 즐거운 우리가 해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총무님이 꼼꼼한 살림살이에다가 항상 풍족하게 매니저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항상 거기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또 이면에 또 우리 단장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 자신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고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큰 미끄러움이 되어준 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동호회를 이끌어내는 임원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멤버들은 2개월부터 한 10년, 20년 그런 배따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서로 이제 좀 못하면 이끌어주시고 또 저는 뭐 한 3년 반 됩니까? 3개월 반?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게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 저 회장님한테 아니 저 원장님한테 연락해주시면 많은 가이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올해가 다 처음으로 가는데 남은 기간도 여러분들 행복과 회원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또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기획하신 모든 인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만보이 가정의 건강과 만보이게 될 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